문학소리 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너세니얼 호손의 젊음의 샘물입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나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호손은 헛된 환상과 탐욕은 덧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황홀한 착각 속에 사는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한다 하더라도 난 그럴 생각이 없네 작품 속에서 하이데거 박사가 말합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하이데거 박사 의학박사 학자 매드폰씨 성공한 상인이었지만 현재 빈털터리 신세 킬리그루 대령 방탄한 생활로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고 질병으로 고통 개스코인씨 퇴임한 정치인 하이데거 박사는 오랜 친분이 있는 네 사람을 실험실로 초대합니다 신비한 샘물을 마시고 그들은 젊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50여 년 전에 젊은이로 되돌아갑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단편소설 젊음의 샘물 지금 들어보세요 젊음의 샘물 너세니얼 호손 1장 박사의 연구실 저명한 학자인 하이데거 박사는 어느 날 4명의 덕망이 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백발이 성성한 신사 3명 매드본씨 킬리그루 대령 그리고 개스코인씨와 나머지 한 명은 과부 워천리 부인이었다 그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아왔으며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철양한 신세들이다 매드본씨는 전성기에는 성공한 상인이었지만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재산을 모두 날리고 지금은 돈 한 푼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킬리그루 대령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로 건강과 재산을 당진하고 지금은 통풍같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개스코인씨는 악명높은 정치인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젠 잊혀진 존재로 전락했다 워천리 부인은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으나 많은 스캔들로 남성들이 그녀에게 편견을 가졌고 본의 아니게 오랜 세월 은둔생활을 하며 지냈다 여기 모인 세 사람은 모두 한때 워천리 부인과 연인관계였으며 목숨이라도 버릴 만큼 서로 그녀를 차지하려 했던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이데거 박사와 4명의 친구들에게는 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지금 걱정거리가 있어 괴로울 때면 가끔 정신착난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두겠다 여보게 친구들 하이데거 박사가 친구들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내가 연구하는 실험에 자네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하네 하이데거 박사에 대한 소문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의 서재는 흥미로운 장소가 분명했다 어두침침하고 오래된 그 방은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벽 주위에는 떡갈나무로 만든 책장이 놓여 있고 책장 아래쪽에는 대형판 책들과 검은 글씨로 쓰인 책들이 있었고 책장 위쪽으로는 표지가 양피지 재질로 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가운데 있는 책장 위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청동 흉상이 놓여 있었는데 하이데거 박사는 환자를 볼 때면 이 흉상과 상의를 한다는 소문이 전해지기도 했다 서재 한쪽 구석에는 폭이 좁고 기다란 떡갈나무 옷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옷장의 문이 약간 벌어져 있었다 그 문에서 해골이 나타난다는 믿기 어려운 소문도 있다 두 개의 책장 사이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는데 거울에 귀퉁이가 찌그러져 있었고 유리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다 그 거울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문 하나는 그가 진료하다가 죽은 환자들의 영혼이 거울에 들어가 있다가 박사가 거울을 볼 때면 그의 얼굴을 많이 쳐다본다는 것이다 서재의 반대편에는 젊은 여성의 전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색이 바랜 실크, 세틴, 비단으로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초상화의 얼굴도 그녀가 입고 있는 옷만큼이나 비시발했다 50년 전 하이데거 박사는 이 초상화의 여인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녀는 병이 났고 박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결혼 전날 밤 그만 죽고 말았다 서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건 바로 가죽장정본에 은 자물쇠가 달린 거대한 전집이라고 할 수 있다 책 표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아 책 제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책은 마법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한 번은 하녀가 책에 먼지를 털려고 책을 들었더니 해골이 옷장에서 흔들거렸고 초상화 속의 여자가 발을 내밀고 걸어 나왔으며 거울 속에서 유령 같은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한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흉상이 못마땅하게 고개를 내져우며 그만두어! 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 박사의 서재는 이런 괴이한 곳이었다 지금 들려주는 사건은 어느 여름날 오후에 일어났다 서재 한가운데 자그마한 둥근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정교하고 멋진 유리꽃병이 놓여 있었다 태양이 빛바랜 이중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꽃병에 비췄고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은 다섯 늙은이의 창백한 모습이 그 꽃병에 반사되어 보였다 여보게 친구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네들이 도와주겠지 하이데거 박사가 되풀이했다 하이데거 박사는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 보니 수없이 많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와 관련된 일화가 밝혀진다면 정직하다고 자부하는 내게도 원인이 있다는 점을 부끄럽지만 말해야겠다 만일 지금 말하려는 얘기가 독자의 신뢰를 흔들리게 한다면 그 잘못은 소설가인 내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몫이다 친구 네 사람은 박사가 제안한 실험 얘기를 듣고는 워낙 그의 터무니없는 실험 계획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터라 공기 펌프에서 잡은 쥐나 현미공으로 거미줄 관찰하기 같은 헛소리로 생각했다 2장 젊음의 샘물 하이데거 박사는 친구들의 대답도 듣지 않고 책장으로 가더니 검은색 가죽으로 된 마법의 책을 들고 왔다 그리고는 책을 펼치더니 한 송이 장미를 꺼내들었다 장미라기보다는 예전에야 장미였겠지만 지금은 녹색잎과 붉은 꽃잎은 모두 갈색을 띄었고 오래된 탓에 손으로 비비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정도로 말라 있었다 이 장미는 만지면 바스러지겠지만 55년 전만 해도 생생한 꽃이었지 하이데거 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기 초상화 주인공 실비아가 내게 준 꽃이라네 우리 결혼식 때 가슴에 달 생각이었지 자네들은 55년이 지난 이 장미가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믿나? 아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워천리 부인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내져우며 말했다 쭈글쭈글한 할망구의 얼굴이 다시 팽팽해질 수 있느냐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이데거 박사는 꽃병의 뚜껑을 열더니 시든 장미를 꽃병에 담갔다 처음엔 수면에 둥둥 떠서 물기를 빨아들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부서지고 마른 꽃망울이 움직이면서 붉은색이 점점 진해졌다 마치 죽음 같은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장미의 가늘고 긴 줄기와 잎이 녹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50년이 넘은 그 장미는 눈앞에서 실비아 워드가 연인에게 건네주었던 그때처럼 신선해 보였다 장미의 붉은 꽃잎이 촉촉한 꽃망울을 감싸고 그 꽃망울에 이슬방울이 반짝였다 하지만 장미는 활짝 피지는 않았다 이건 기막힌 속임수가 분명해 박사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전에 마술 수요에서 신기한 구경을 많이 한 탓에 그다지 신기할 게 없다고 느꼈다 어떻게 한 거지? 자네들 젊음의 셈이라고 들어봤나? 하이데거 박사가 되물었다 스페인 탐험가인 폰세디 레온이 2, 300년 전에 찾아 나섰던 세 마리일세 그럼 폰세디 레온이 젊음의 셈을 찾았나요? 워천리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장소를 잘못 알아서 끝내 찾지는 못했지요 내가 아는 정보가 맞다면 젊음의 셈은 플로리다 반도 남부에 있는 마카코 호수 근처에 있을 거요 그 셈은 커다란 목련 몇 그루가 가리고 있는데 그 목련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놀라운 효능 때문에 바이올렛처럼 항상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가 젊음의 셈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내게 이 꽃병의 젊음의 셈 물을 보내왔지요 도대체 이 물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 하이데거 박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킬리그루 대령이 물었다 자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게나, 친구 박사가 대답했다 사실 자네들 모두에게 젊음을 되찾아줄 이 신기한 셈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오늘 부른 걸세 나는 지금까지 힘들게 나이를 먹어 왔기 때문에 그다지 젊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 그러니 자네들이 좋다면 난 그저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만 하겠네 박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샴페인 잔에 젊음의 셈 물 네 잔을 따랐다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 잔 표면까지 은빛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니 탄산가스가 섞인 것 같았다 그 액체에서 상큼한 향기를 풍기자 친구들은 그 물이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묘약일 거라는 사실에는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 물이 몸에 해롭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다들 마시려고 했다 하지만 박사는 친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자네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으니 다시 젊음을 찾게 되면 몇 가지 인생 지침을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네 인생을 두 번 사는 멋진 경험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미덕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인지 생각해 보게 박사의 말에 친구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힘없이 웃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풍에 걸려 떨리는 손으로 찬을 입으로 가져왔다 카이데고 박사가 말하듯이 이물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여기 있는 네 사람만큼 필요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젊음이 뭔지 기쁨이 뭔지 전혀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처럼 보였으며 쇠약하고 힘없는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구부정한 자세로 박사의 테이블에 앉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도 몸과 마음이 시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목숨에 불과해 보였다 그들은 물을 마시고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와인 한 잔을 마신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변화가 일어났다 껌우죽죽한 뺨에는 건강미 넘치는 홍조가 돌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 깊게 팬 이마에 주름살이 펴지는 신기한 사실에 놀라워했다 워천리 부인은 자신이 여자로 돌아간 느낌을 의식하는지 모자를 다시 고쳤었다 이 신기한 물을 더 주게 놔! 그들이 모두 소리쳤다 우리가 젊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많아 보여 빨리 더 줘! 자, 자, 다들 진정하게 놔 하이데거 박사는 냉정함을 잃지 않은 채 관찰자의 눈으로 자신의 실험 대상을 침착하게 살펴보았다 자네들이 오래 살다 보니 나이를 먹었네 30분 만에 다시 젊음을 되찾았으니 기쁘겠지 그래, 물은 마음대로 마시게 그는 다시 젊음의 샘물을 따라 주었다 꽃병에도 도시에 있는 노인들의 절반이 손자들 나이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잔의 표면에 거품이 부글부글 오르고 있었지만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이게 착각일까? 샘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온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눈이 점점 맑아지고 백발이던 머리카락이 검은색으로 점점 변했다 세 사람은 중년 신사로 보였고 워천리 부인은 물이 차오른 생기 있는 여인처럼 보였다 세상에! 당신 정말 매력적이군! 새벽역 동이 트면서 밤의 어두움이 거치는 것처럼 세월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서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킬릭으로 대룡이 소리쳤다 워천리 부인은 대룡의 찬사가 진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고 지부하면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쭈글쭈글하고 추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나머지 세 명의 신사들은 젊음의 샘물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취해 보였다 그것은 어쩌면 세월의 흔적이 자신들의 몸에서 벗어나며 느끼는 일시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게스코인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 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사람들이 떠들어오던 화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에 속하는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그는 애국신과 명예, 국민의 권리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는가 하면 나지막한 음성으로 예민한 주제에 대해 중얼거리며 몸을 사리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생각이 미쳐 말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다를 떨었다 한참을 그러더니 마치 고위층이 자기 말을 듣기라도 하듯 경건한 태도와 가다듬은 목소리로 자기 전성기 시절에 대해 떠들었다 킬리그루 대령은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박자에 맞춰 잔을 두드리며 워천리 부인의 풍만한 몸매를 이리저리 힐끔거렸다 반대편에 앉아있던 베드본 씨는 고래들에게 마구를 채워 북극 얼음을 동윤대에 수출하는 희한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 워천리 부인은 거울 앞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 자신에게 인사를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패인 잔주름과 눈 밑의 주름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거울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들여다보았다 또 흰머리가 다 없어졌는지 모자를 벗어서 던져놓고 머리를 살펴보았다 마침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생긴 그녀는 활기찬 걸음걸이로 춤추듯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제발 나에게 한 잔 더 줘요 그녀가 부탁했다 물론 주고 말고요 벌써 잔에 가득 달아놓았어요 박사가 시원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처럼 테이블 위에는 네 잔이나 물이 가득 채워있었고 거품이 잔 끝에서 부글부글 터져나오는 게 마치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광채 같았다 해질 무렵이라 실내는 어두워졌지만 꽃빙에서 비치는 부드럽고 달빛 같은 빛이 선명하게 비쳤다 박사는 문양이 새겨진 등이 높은 떡갈나무 의자에 앉아있었고 그 모습은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노년의 고귀함이었다 젊음의 샘물을 세 년째 마시는 동안에도 그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의 몸 속에 젊음의 생기가 넘치자 뜨거운 희열이 뿜어 나오고 있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비참하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병마는 마치 꿈속의 일만 같았고 새롭게 젊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 3장. 황홀한 착각 젊음은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빛바랜 사진처럼 보이게 하고 삶을 다시 활기차게 했고 앞날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우린 젊어! 우린 젊다고! 하하하하! 네 사람은 기뻐서 소리쳤다 젊음은 노녀뿐 아니라 중년의 성향마저 말끔히 씻어버렸고 그들 모두를 과거로 되돌아가게 했다 네 사람은 또래의 젊은이들처럼 넘치는 에너지를 마구 표출했다 그동안 힘에 부치고 쇄약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자신들의 고루한 의상과 밑이 넓은 코트 그리고 늙은이들이 입는 조끼 아가씨가 노인네가 쓰는 듯한 모자와 가운을 입었다고 큰 소리로 웃었다 한 사람은 중풍든 노인 흉내를 낸다고 다리를 절며 왔다갔다 했고 또 한 사람은 코에 안경을 비스듬히 걸치고 책장을 넘기며 책을 보는 신용을 했다 다른 한 명은 팔걸이 의자에 앉아 하이데거 박사에 흉내를 냈다 모두 즐거워하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뛰어다녔다 이제 막 피어나는 아가씨 워천리 부인은 박사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가 장밋빛 홍조를 띈 볼에 짓궂은 장난기를 띄고 말했다 박사님 일어나서 저랑 함께 춤춰요 네 명의 젊은이는 아가씨와 할아버지가 춤을 추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집이 떠나갈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제발 빼줘요 난 나이도 많고 류머티즘에 걸려 춤은 벌써 옛날에 졸업했다오 하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아가씨처럼 예쁜 사람에게 춤추자는 제안을 받으면 아마 모두 기뻐할 것 같군 나하고 춤춰요 클라라 킬릭으로 대링이 외쳤다 아니야 내가 파트너 할 거야 게스코인씨가 소리쳤다 50년 전에 나하고 춤추겠다고 약속했어 매드본씨 또한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세 사람은 한꺼번에 그녀 주위로 몰려들어 한 명은 그녀의 양손을 열정적으로 붙잡았고 또 한 명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나머지 한 명은 빛나고 윤기 흐르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파묻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숨을 헐떡이며 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세 사람은 잡은 손을 아무도 먼저 놓지 않았다 아름다운 여성을 손에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사내들의 모습이 가관이었다 하지만 실내가 어둡고 그들이 입은 옷이 낡고 누추한 탓에 착각인지는 몰라도 거울에 비치는 네 사람은 젊은 모습이 아니라 빗정마르고 추한 할머니를 한 명 넣고 세 명의 백발 할아버지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그들은 젊게 보였다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바로 그걸 증명해 주었다 젊은 미모의 여인은 누구에게도 애정을 드러내지 않자 세 사람은 서로 상대를 노려보았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그들은 다른 손으로 서로의 목을 움켜잡았다 그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테이블이 넘어지더니 그 위에 있던 꽃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귀한 젊음의 샘물은 바닥에 흘러내렸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죽기 직전에 있는 나비의 날개를 적셨다 그러자 나비는 서재에서 가볍게 날아오르며 하이데그 박사의 흰 백발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자 그만 여러분 워천리 부인 진정들 하시오 박사가 소리쳤다 네 사람은 그 말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마치 운명의 신이 젊음을 만끽하는 자신들을 차갑고 냉랭한 노년의 시대로 부르는 듯한 불길한 예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깨진 꽃병에 담겨있던 50년 된 장미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있는 하이데그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손짓하자 네 사람은 순순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비록 젊음을 되찾긴 했어도 격렬한 몸싸움을 한 탓에 기진맥진 했기 때문이다 하이데그 박사는 석양빛에 장미를 들어 바라보면서 외쳤다 다시 시들고 있구나 정말 그랬다 다섯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미는 계속 시들더니 꽃병에 처음 담글 때처럼 마르고 바삭바삭한 형태로 변해갔다 그는 꽃마울에 남아있는 물방울을 흔들어 털었다 이슬을 머금은 신선한 자태도 좋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다네 하이데그 박사는 중얼거리며 시든 장미를 메마른 입술에 갖다 댔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머리에 앉아있던 나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다시 몸을 떨었다 몸에서 느끼는 건지 마음에서 느끼는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냉기가 그들을 엄습해왔다 서로 바라보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젊음의 흔적이 사라지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착각이었을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젊음으로 되돌아갔다고 느낀 순간 다시 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까? 그리고 옛 친구인 하이데거 박사와 함께 앉아있는 건가? 우리가 다시 늙은 건가? 네 명은 철양하게 말했다 사실이었다 젊음의 샘물은 와인 한 잔만큼의 짧은 순간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샘물을 마시고 난 후에 황홀함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그랬다 그들은 다시 원래 나이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직도 여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지 어천리 부인은 손으로 얼굴을 움켜주었다 젊음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바엔 차라리 관 속에 들어가 죽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렇다네 친구들 다시 나이를 먹었네 젊음의 샘물이 바닥에 다 쏟아져버렸네 하지만 그렇다고 애석하지는 않네 젊음의 샘물이 우리 집 현관 계단에서 펑펑 쏟아진다고 해도 난 절대로 그 물로 내 입술을 적실 생각이 없네 비록 황홀한 착각 속에 사는 시간이 일시적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한다 하더라도 그럴 생각이 없네 자네들이 내게 그 교훈을 일러주었네 하지만 박사의 내 친구들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프로리다로 당장 떠나 평생토록 젊음의 샘물을 하루 세 번씩 마시기로 결심했다 박사의 제자 izen 지금까지 인생에 자리에 박사의 제자들 총 mondial 그것은 일어나서